네, 명절 잘 새우셨습니까? 네, 두 주만에 배우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 10개명의 뒷부분인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과를 나가게 되는데요. 가족 사랑에 대한 개명들과 생명 사랑에 대한 개명들을 살펴보고 이제 조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좀 더 큰 사회로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기도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며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서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일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먼저 23과 가족사랑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는 혼자 세상에 나지 않죠. 세상에 났다가 혼자가 될 수는 있어도 혼자 세상에 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고 하는 1차적 사회의 품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안정될 수가 없고 혼자 저도 1인 가구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제가 한 번에 압구정본당에 있을 때 갑자기 구청에서 뭐가 왔어요. 40대고 1인 가구잖아요. 40대 남성의 1인 가구. 그래서 요새 또 그 나이대 3, 40대 독거 가정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무슨 요새 직업은 있으십니까?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설문조사 제가 한 번 날아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혼자 사는 것이 우리는 좋지는 않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또 살다 보면 가정도 늘 사랑하면서 잘 살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죠.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도 보고 또 뭐 반대로 또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늘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도 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친구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공통체다라고 하더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도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우리 식계명에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가 어떤 걸 바쳐드려야 될 대신윤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 대인윤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식계명의 가장 첫 개명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개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과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개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에페소인들에게 사도 바오로께서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과 관련된 우리 사랑의 개명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제가 첫째 개명이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얘기하셨죠. 우리 사람에 대한 개명들 가운데서 첫째 개명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개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고 또 그들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본 구조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인간 모든 관계와 활동의 기초이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 아빠, 엄마하고의 가정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다 처음 시작이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할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관계이죠. 가정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얻은 자녀를 참 인간으로 기르며 일치와 나눔으로써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용서, 정의와 질서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그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셨고 크셨죠. 그래서 식계명의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하느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계명에서 자녀의 도리를 뚜렷이 밝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보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더 많이 넘기고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이 사람들, 부부의 결합으로 우리가 가정이 시작이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혼인성사를 배울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부모의 공경을 하는 것을 자식의 의무로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또 각자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녀는 아이는 처음 태어나면 연약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또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부모에게 자녀는 그렇게 길러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늘 해야 될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정성껏 보살펴야 합니다.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찍었던 사진을 넣어놓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다들 연세들이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희끗희끗하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속에서 우리가 위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은 그만큼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그러면은 자녀들이 대충 장성할 시기가 되고 그런 보답으로 잘 길러주시는 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살펴야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능은 다만 물질적인 배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좀 더 이제 현업에서 다 물러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더 많으시고 또 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서들 하는 여러 복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어르신들에게 뭔가 할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용돈벌이라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더 많이 찾아뵙고 또 효도하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또 세대를 이어가는 그 사랑을 돈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고 이제 그 도만 보내주고 뭐 이제 잘 찾아뵙지도 않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뭔가 한켠의 허전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또 조상들이 있는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길을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제 성묘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효도에 해당합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우리나라 전통의 제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그 귀신을 모시는 일이다 그런 건 무상행위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좀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천주교회사 안에서는 그것들로 인한 박해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있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가톨릭교회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이 제사 전통에 대해서 더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면멸하게 살펴본 결과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는 이 개명을 잘 지키는 그 효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물론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은 좀 빼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이제 뭐 신의를 모시거나 이제 유교식 그 충문을 그냥 그대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제 조상을 신으로 귀신으로 이제 여겨서 이제 어떤 그 돌아가신 분께서 우리 자손들을 잘 지켜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기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은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하느님의 자비로 그분 곁에 하늘나라에 가 계실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라면 올바른 기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신 보통 이제 그 뭐지 이제 이 신의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이제 돌아오신 분에 대해 신의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뭐 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문화는 아침에 이제 찾아뵙고 절 올리고 이제 그렇게 인사 드렸던 거니까 그거 연장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 지낸 날은 그래도 모여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이제 따로 나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더 두텁게 하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합니다. 안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참 문제이긴 하죠. 명절 때의 스트레스들로 작용하는 것들이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개명은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제 하느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거죠.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와 책임으로 자녀를 보살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그래서 부모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바탕은 부모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부부 사이의 사랑에서 시작을 비롯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치관, 습관과 태도,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집안에서의 어떤 그 교육 그것이 자녀의 성장에 아주 중대한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될 사람들 부모인 사람들은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의 개성과 능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어떤 행동이나 진로를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이해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가치 판단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든 자원이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 그 안에서 무엇이 중한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학업, 취업,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돼야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실한 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과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키우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갈아주신 이 개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도로서 또 이제 그 생활로서 빼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사실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아직 젊은 분들이 많고 아예 가정을 더 이뤄나가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를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인 이 신앙으로 함께 키워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형성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타깝게 그 시기를 놓치셨지만은 이제 아이들에게는 더 빨리 하느님에 대해서 다가오고 하느님의 온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신앙에 살도록 따라 살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기도문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녀들도 습관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또 그 신앙의 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주일이 되면은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례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큰 은총들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해야 될 것들. 제일 먼저 뭐 유아세례라든가 제 조카 유아세례를 할 때 단체 사진인데 제가 벌써 이제 7살이 됐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때 되면은 유아세례도 시켜야 되고요. 유아세례는 보통 원래는 제일 빠르면 좋지만은 이제 너무 어릴 때는 데리고 나오기도 힘들고 근데 요즘 그리고 뭐 영하 사망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대략 그냥 관습적으로 거의 한 100일 정도의 유아세례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온 가족의 잔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좀 많이 모였는데 본당에서 이제 보좌신부로 있으면서 이제 유아세례에 집전하다 보면은 그냥 부부하고 대부모만 딱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가족이 함께 기뻐해야 할 그런 일이고 이 아이가 이제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지금 교리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서 주신 성체가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해서 그 성체성사에 참여할 자격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유아세례를 받은 애들은 모르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세례는 먼저 받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느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키우면 되는 거니까. 부모가 잘 키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아세례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잔소리를 한 번 더 하자면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무슨 종교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하면서 애가 클 때까지 그냥 종교 교육을 안 한대.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항목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간에 차별받아서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종교는 당연히 원래는 부모의 종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공부 되게 하기 싫지만 부모님은 공부 다 시켰잖아. 그렇죠? 왜 시켜요? 잘 되라고. 마찬가지로 신앙 교육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님의 자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은 영성체를 아직 못해요. 어렸을 땐 영성체 못합니다. 보면은 아기들 이제 엄마 따라서 영성체하러 나왔다가 아직 자신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나는 분명히 봉헌 가구니에 돈을 집어넣는데 저걸 받아 먹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쳐다보면서 엄마 뭐야 입 벌려봐 막 이러는 그래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래도 성체 성사의 신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교리를 자기네들 방식으로 어떤 정도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지금 10살인 초등학교 3학년 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천형성체 교리를 하고 이제 천형성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그리고 더 이제 크면은 중학생 때부터 견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고 나서 보통 한 6개월 뒤 정도 이후에 견진 성사를 보통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 견진 그거는 이제 유아 세례하고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은 중학생 때부터 보통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챙겨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성사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 관련된 개명들 가운데에서 다음 개명은 제 6개명인 가늠하지 마라라는 개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 저는 신부고 독신 서약을 하고 정결을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험해보면 안 되는 일 경험해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제 부부생활이 이제 그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교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성교는 부부 사이에 독점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밖에 일어나는 것은 가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왜냐하면 이제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생활의 어떤 중심이고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딴 사람하고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면 가정이 흔들리고 이제 보통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 제 3자에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개명의 여섯째 개명인 가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개명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의 부정을 가리키는 이 가늠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조금 더 범죄로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 알아요. 오늘날의 현실에서 결혼하기 전에 다들 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가톨릭 신자라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교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좋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어떤 좀 그런 하여튼 뭐냐 하여튼 그런 좋태매 하여튼 좋태매 하여튼 그 쾌락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서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자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성교의 쾌락만을 쫓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늠을 하게 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어쨌든 지금의 세태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것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의 기초가 되는 어떤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제도를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부모의 보살핌이 여전히 필요한 자녀들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생기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녀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명은 성의 본기 목적에 부합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명이 금하고 있는 것에는 자유행위, 혼자서 하게 되면은 쾌락은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말했던 성교의 목적에 해당하는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기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혼전성행위, 성행위는 부부간의 독점적인 것이다 라는 거고 이제 이것은 가정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 이거는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고 더 심한 성매매라던가 그리고 동성애가 나오는데 동성간에는 이런 성행위가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동성끼리의 관계에서는 생명이 잉태될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그렇다면 역시 그런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가끔 보면 저기 옆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개신교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 무조건 죄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동성애 성향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사실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가정을 이루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릴 때 했던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관계고 그리고 그것은 부부의 선입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동성간이 부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차별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인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별이 아니냐라고 그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기는 한데 그 순조교회가 계속 지켜오고 있는 가정의 가치 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냥 둘이 좋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동성간의 어떤 관계에서는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면 스스로 어떤 그런 절제하는 삶으로서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그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사명을 십자가를 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많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개명이에요. 이제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십개명 분류를 할 때 이제 그 개신교하고 다른 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 그 개신교회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개명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 개명으로 이제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구개명인 이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는 것을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십개명을 분류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은 흠숭하여라 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눈밖은 하느님을 두고 이제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옛날에야 뭐 이제 아주 전근대 시절에 더 예전에야 남성 우위의 그런 사회들에서는 아내도 재산이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 인간이고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에는 이 분류를 구개명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재신교회에 그 십계명이 그렇지만 길게 돼 있었어요. 너는 남의 재산이나 남의 아내나 남의 원을 이렇게 해서 길게 돼 있는 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냥 남의 재산을 풀내지 말아가 아니라 바뀐 건가요? 아니요. 이웃의 여정이나 남도리나 뭐 이렇게 네. 그것을 그것은 탈출기의 십계명을 설명하는 그 문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개명 십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로 그렇게 그렇게 개명으로 써요. 그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의 아내나 남종이나 요종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것들을 제시 어쨌든 뭐 그렇게 두 개명을 합쳐서 얘기를 해요. 19개명 10개명을 계신교 쪽에서 10개명으로 10번째 개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홉째 개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무질서한 탐욕을 경계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남의 아내를 탐내는데 내가 힘이 있고 이래 해가지고 뺏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 임금도 그런 짓을 해버리고 했고 이제 뭐 그런 잘못들을 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자꾸 눈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질서한 탐욕을 경계하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적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의 정화와 절제의 실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과 몸의 정결과 신앙의 순수함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절제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간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어떤 관계들의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이 개명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른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이상으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국가 권위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국가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것들도 이제 이 네 번째 개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에서 도출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올바른 시민으로서 착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가야 된다라는 것도 이 개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이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것들을 잘 바쳐줘야 되는 거죠. 가정은 사회의 기초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쳐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생활의 원리와 가치는 사회생활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나눔은 사회로 확산되어서 그 구성원이 서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데 본보기와 자극이 되죠. 그리고 가족 사이의 인격적 일치는 사회에서도 지역과 계층 사이의 장벽을 뚫고 허물어 화해와 일치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는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사회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강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특히 공권력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정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후원해야 합니다. 각 가정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앞장서고 법과 정책은 언제나 인간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쓰 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정치에 우리가 어떻게 더 참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가정은 사회의 기본 구성이기도 하지만 역시 우리 교회의 기본 구성입니다. 작은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이웃에게 다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가정을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여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나아가서 또한 사제와 수도자의 호흡자들을 양성하는 모짜리 역할도 담당해야 됩니다. 다 결혼하면 저희 신자들을 보살필 사제도 필요하고 이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수도자들도 필요한데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 크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것 그리고 아이들을 더 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는 아이 안 키울래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혼인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시면 잘 키워주십시오. 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가정은 부부사랑과 자녀사랑으로 맺어진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교육하여서 사랑을 쌓아가는 것은 하느님 창조계획에 더욱 완전히 실현되도록 협력하는 그런 것이죠.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후송을 다하고 부모는 자녀를 성실히 기르며 부부는 서로 사랑하여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사회의 기초로서 사회 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이웃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혹시 화목을 저해하는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사실 제일 좋은 건 매일 같이 저녁 기도나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둡시다는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황님께서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문헌들을 발표했어요. 교황 요한바오리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가정공동체라고 하는 문헌에 나와있는 핵심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4과 생명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옷도 따시게 잘 입고 다녀고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여러가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겠고 운동 안 해가지고 이게 문제이긴 한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자기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한 것이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 인간 생명이 이 사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현상은 날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살인해서는 안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문은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화해하고 말로 하는 것들조차 잘못된 이름을 강조를 하셨죠. 서로 화내고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주먹이 오가고 칼부림이 나고 멀리서 전쟁이 나고 하는 것들처럼 인간사회 분쟁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명에 관련된 개명들을 풀어봅시다. 여기서는 다섯 번째 개명인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 중요한 개명이 겠죠. 사람이 존엄한 이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품위를 한층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은 오륜전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소중하게 이어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개명의 다섯째 개명인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모든 인간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명합니다.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할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금지입니다. 다섯번째 제명은 직접적으로 고의적인 살인과 그에 대한 협력을 금지합니다. 또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죽이려고 깨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위는 물론 또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 개명을 거스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 개명을 상기시키면서 분노와 증오와 복수를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가 자기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누가 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칼마저 죽어야 돼?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그것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봐줘가면서 저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막아낼 수 내면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 확실하게 보장을 하면서 하려면 내가 내가 더 훨씬 세야 돼요. 힘 봐줘가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망인은 다섯 번째 개명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내 생명이 저 생명과 내 생명이라면 내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까지 다 저 사람의 생명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러면 좋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되게 멍청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달려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야 때문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당망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수단인 군대를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공권력은 시민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공격자를 물리치우는 데에 무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망이라고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잘못을 저지르곤 했었죠.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유럽에서 있었던 옛날의 전쟁들 안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과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것들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여야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무력 사용은 최대한 최후의 방법이어야 되고 하지만 각 국가가 군사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예 없어진다면 그것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평화는 무력의 균형에 의한 평화가 아니죠. 그것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개명에서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합법적인 공권력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형제도는 다섯째 개명에 비추어볼 때 아주 예외적인 형벌 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목적이 범죄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고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안정을 보장하고 죄 지은 사람을 교정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교정 폐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안전을 보장을 없어지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죄 지은 사람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형벌의 내용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지만 우리는 그 역시 생명인 것이고 생명은 하느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가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뺏는 방식으로 형벌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아직 실정법으로 사형제도가 남아있기는 하고 사실상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고는 하지만 법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의 윤리신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보다 더 높은 현세적 권한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세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법 안에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정말 무고하지 않은 사람 정말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법에 왔다 그 사형 그거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무기징역을 살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 판단되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다시 나오면 되지만 사형이 집행되었다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들이 자신의 반대자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민주화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굳이 사형 제도까지 존치를 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기는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개명 안에서 사형까지 법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반대하는 것들은 낙태입니다. 올해 만나이가 만나이로 다 하자 하고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나이 세는 방법은 아빠한테 태어난 나이를 세는 거죠. 정자 출발하는 아빠 그래서 그렇게 변해요. 아빠한테 태어난 나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정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주교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정되는 그 순간 나를 구성하는 염색체가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인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생명을 태 상태에서 아직 말 못하는 태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떨어뜨리는 일. 의도적으로 시행되는 직접적인 낙태.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력은 다섯째 개명을 어기는 중요한 죄입니다. 인간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태아도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라지 않는 성 태아도 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중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낳고 싶은데 딴이네 하면서 지운다던가 아니면 바라지 않는 임신라고 해가지고 인군 유산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됐냐 몇 주가 지났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일단은 우리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한 생명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살인 행위다라는 거고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불임수술을 하거나 인공적인 피임을 하는 것 역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피임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는 대로 다 받아서 낳을 그게 안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여성분들 자매님들 많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가임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좀 피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좀 참으세요. 임신이 될 수 있는 그 시기는 좀 참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를 너무 펑펑 나아가지고 못 기르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는데 또 다 보면 자녀들 많은 집들 보면 어찌어찌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 잘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한다면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절제를 하라 라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부부의 원만한 가정생활이나 건강문제 또는 부양능력에 맞춰서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건 책임있는 행동입니다만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인정하고 자연주기법 점액감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혼인교리할 때 조금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그것들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태아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배아 언제 때부터 사실 인간 형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임신 중절 인공적인 임신 중절은 살인에 해당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또 얘기가 되는 것이 이슈가 안락사 문제죠. 조력자살이라고 얘기를 또 하는데 사고능력이 없는 환자가 치유될 가능성도 없이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에 어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일반적인 치료 행위조사 중단한 것을 보통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무의미한 연명치료까지는 그것도 반대해요. 하지만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될 것 수분 제공과 영양 제공까지 끊는 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치유 행위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심장 박동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현대의학은 제가 첫 본당 때 본 케이스인데 본당 청년 아버지가 되게 아프셨어요. 언제 가실지 모른다 그러는데 청년 미사 때 생미사 지향을 넣었더라고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나서 인종 곧 할 것 해가지고 병자성사 이렇게 주러 가게 됐었는데 그때까지 살려놓은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계속 무작정할 수도 없지만 정말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계시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 영양 공급 수분 공급 호흡기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빼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자연적인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이렸을 때 지나친 치료로서 비용은 크게 들지만 기대한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의료 조치를 그치는 것은 정당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기본적인 것들 조차도 하지 않아서 죽게 만드는 것은 그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 내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라고 하지만 나를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살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잘 보존해 나가야 하는데 자살은 이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을 거둬차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거스르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고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살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공동체, 맺은 연대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에 의해서 등 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래요. 자살을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을 식개명을 대놓고 어겼어요. 그리고 자살했기 때문에 고해성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살한 사람에게는 장례 미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살에 까지 가는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내몰림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서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은 기도하고 또 물론 이게 너무 아직도 약간 스캔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장례 미사를 본당에서 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신부님은 사목적 배려로서 장례 미사를 조용하게 해주고 보통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원의 희망을 우리가 놓지는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킬 의무는 건강과 육체의 완전함을 유지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위험한지는 너무 일부러 찾아서 하지 말고 그리고 건강 잘 지키려고 평소에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너무 심하게 하거나 담배를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중독성 있는 약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 안 해도 술 없는 인생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집회에서 31장 27절에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앞뒤로 잘 살펴보면 적당히 마실 때 적당히 마실 때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고 필름 끊기고 이러면 건강에 타격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즐기는 것들은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당대 사람들한테 듣던 별명이 뭡니까? 저 보아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다. 회식을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담배는 그때 그 시절이 없었으니까 어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하지만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 의존성 의존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 주의합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것들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마약성 약물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의사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딱 필요한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로서 그것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약의 제조와 판매 마약으로 인한 쾌랑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범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생명과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위한 여러 형태의 과학적 연구와 실험은 우리 병의 치료나 복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험관 악의라던가 복제인간 등의 인간과 존엄성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연구나 실험에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배아줄기 세포 연구 이렇게 했는데 가톨릭교회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아라고 하는 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배아줄기 세포는 그 배아를 파괴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백신 중에서 일부 백신이 과거의 낙태된 태아에게서 추출한 세포주에서 성립한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윤리적인 논란들도 있었는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생명사태의 더 큰 그런 폐학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이런 생명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해서 코로나 백신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나왔던 생명공학의 어떤 문제들 안에서 그런 이런 생명윤리가 발달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로 배양된 세포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암세포에서 배양된 것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주로 계속해서 의학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윤리 문제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과학자들이 연구들 안에서 정말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과학 발전에 기여한 바들도 커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계속 해나가고 있는 연구들을 팔로우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의식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장 같은 경우는 하나 떼어서 줘도 많이 힘들어지긴 하지만 생명 유지에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장기를 제공한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은 죽음을 직접 그것도 역시 살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기의식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후 장기기증 하는 거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잘 있게 살아가지고 해서 내 장기를 또 내가 죽은 상황 속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기증자의 죽음이 제대로 사실 살아있을 때가 싱싱할 거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그게 더 안전하게 될 것이긴 하지만 그거 장기 적출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거에 원인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망 환정이 난 다음에 이렇게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악한 표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도록 이끄는 행위인 악한 표양 역시 다섯 번째 개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어서 그를 영적 죽음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통해서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들 이런 것도 대단히 이 개명을 사람을 죽이지 말하는 개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이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미를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악한 표양에 대해서 엄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온갖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람을 마구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며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온갖 종류의 폭력행위 특히 테러는 다섯 번째 개명을 어기고 정의와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특히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것은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납치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백, 처벌, 위협, 복수 등을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 역시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언제나 인간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선배들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생명과 관련된 개명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개명이 있습니다. 사실 새치 혀로 사람 잡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혀를 잘못 놀리면 한 사람 또 나아가서 가정, 단체, 국가를 파괴하거나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0개명의 8째 개명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입니다.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 거짓 맹세와 거짓말, 경솔한 판단, 악당과 비방, 중상모략, 지나친 아부나 아첨 이런 것들이 이 개명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진실을 거스르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의 상호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대중매체는 도덕률과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속성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정직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과 진리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우리부터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임신이라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성한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중대한 생명존중은 현재에 닥친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과 악의 요소까지 찾아내서 극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존중되는 세상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살인, 낙태, 안락사, 자살 등 직접적인 생명 파괴 행위는 물론이고 장기매매나 인간의 몸을 비윤리적인 목적이나 방법으로 실험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거룩한 뜻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맞서서 이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알아둡시다에도 역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교황청 가정평의에 인간의 그 참모습과 참뜻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배운 거 가운데에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죠? 그래요. 두 가를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오늘 좀 10분 오바 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친기도 성모님께 우리 보호해주시기를 정하면서 일을 마치며 마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대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